3.1운동 채 104주년을 맞아 도내에서도 다시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퍼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권고 수준으로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3.1절이어서 군산과 전주, 정읍 등 도내 곳곳에서 대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걸치고 한 손에 태극기를 꼭 쥔 사람들이 거리를 메운 채 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칩니다. 몽둥이를 든 일본 헌병이 조선인을 마구 내리치지만 독립을 열망하는 의지가 금세 사람들에게로 번져 모두의 만세의 삼창으로 이어집니다. 1919년 3월 5일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로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군산의 구암동산. 3.1절을 맞아 일제의 압제와 외세에 대한 저항의 현장이 거리에서 재현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3.1운동을 기념하는 도내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됐지만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거리로 나서면서 4년 만에 만세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운 겁니다.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나서 친구들과 이런 행사하고 행진하고 나니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정읍과 남원에서도 3.1운동을 재현한 행렬이 이어졌고 전주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만세를 외치고 독립운동 추념탑에 참배하는 등 민족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3.1운동을 하셨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태극기가 휘날리고 그날의 함성이 재현되면서 시민들은 다시금 독립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